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딸을 키우는 아빠이자 소중한 친구를 두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옛말에 금난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단단하기가 황금같고 아름답기가 난초향기와 같은 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만큼 우정이 깊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게도 이런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꿔놓은 친구와의 특별한 만남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끌벅적한 전동시장 안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죠. 자, 자! 싱싱한 생선 사세요. 너무 싱싱해서 바다로 보내달라고 소리치는 생선 사가세요. 아이고, 젊은 총각이 목청도 좋다. 여기 시장에서 총각이 제일 목소리가 크네. 고등어 한 마리 줘봐요. 집가서 구워먹게 손질도 해서. 예, 어머니 물론이죠. 제가 아주 말끔하게 손질하고 소금까지 팍팍 쳐서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쁘시니까 내가 특별히 천 원 더 깎아드릴게. 아이고, 장사를 할 줄 아는 총각이구만 그래. 수많은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전동시장 속. 아버지는 나름 젊은 상인 측에 속하는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그 호쾌함에 결혼하신 줄도 모르고 사이를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였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생선을 손질하고 파는 일을 하시니 퇴근을 하실 때쯤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곤 했는데 저는 그 비린내를 좋아했어요. 가끔 저녁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시장으로 가면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런 말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어, 아들, 오지마. 아빠 몸에서 지금 생선 냄새 진동해.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젖은 앞치마를 메고 계시는 아버지 품에 푹 파고들어 안기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역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생선 냄새였지만 제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이참, 이 녀석 말 안 듣네. 아버지 몸에서 냄새 심하다고 했지? 괜찮아요, 아버지. 생선 냄새 너무 좋아요. 제겐 참 자랑스러웠던 아버지의 냄새였지만 이 냄새가 저의 학창시절을 괴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학창시절 한 반에 짓구진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언제나 또래보다 왜소하고 말도 많지 않았던 절 타겟으로 삼아 놀리곤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마을 단위였고 대부분이 건너건너 이름만 대면 아는 집이었기에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정도 사실을 아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녀석들은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제자리로 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야, 넌 좋겠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 파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생선 먹을 거 아니야. 삼치고 고등어고 아주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먹겠네. 도시락엔 생선 반찬 안 사주냐?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얘 몸에서 뿐만 아니라 입에서도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야, 야, 빨리 뚜껑 좀 열어봐. 맛있는 반찬 있으면 좀 나눠 먹자. 생선 반찬 없어. 그만 놀려. 이런 말을 듣고도 찍소리 하나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제 스스로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맞서서와서 이길 자신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생선을 파는 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놀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가끔은 속상한 마음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소심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아이처럼 덩치도 크지 않고 마른 데다 작기까지 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작은 편이었고 또 성격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 항상 부모님께서는 재걱정을 하시곤 했죠. 큰일이네. 벌써 열 살이 됐는데도 이렇게 작고 말라서야 원. 옆집의 동현인 효섭이랑 동갑인데도 효섭이 키랑 덩치 두 배는 되던데 뭐가 문제지? 먹는 건 잘 먹이는 것 같은데 성격도 소심하고 걱정돼 죽겠어. 당신은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원래 남자애들은 좀 늦게 크는 애들도 있고 그렇대. 우리 효섭이도 아마 나중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알아서 쑥쑥 클 거야. 성격이야 뭐 밝은 애들도 있고 소심한 애들도 있고 그런 거지. 난 우리 아들이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평생 소심하고 남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만 자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두 살이 되던 애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저희 학교 안에선 걸어만 다녀도 부티가 줄줄 흐르는 여자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신발도 가방도 옷도 무엇 하나 브랜드가 아닌 게 없었고 워낙에 말이 없어서 누구라도 그 아이에게 말을 한 번 걸어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 어슴들이 최진사 댁 셋째 딸을 훔쳐보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풍문으로만 듣던 그 아이와 전 열두 살이 되던 애 같은 반이 됐습니다. 저와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섞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주말을 맞아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아버지의 일토로 따라 나왔는데 세상에 그 애가 아버지의 생선 가게에 손님으로 온 겁니다. 저는 보고 너무 놀라 순간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아이가 먼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너 우리 반 맞지? 김효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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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효섭이랑 같은 반 친구 김윤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효섭이한테 이렇게 예쁜 반 친구가 있었어? 몰랐는데? 그래 반갑다. 난 효섭이 아빠야. 우리 효섭이랑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새로 바뀐 반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얼핏 들었던 그 이름 김윤이. 그 여자의 이름은 윤희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아이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제 이름을 기억하고 또 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희한하다 싶었어요. 윤희가 생선을 사서 저 멀리로 사라지자마자 아버지께서는 호들갑을 떠시며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아들 저 친구 앞으로 자주 좀 오라 그래. 아빠가 생선 살 때마다 덤 팍팍 얹어준다고. 근데 아주 부티가 좌알좌 흐르는데 저런 애들도 시장에서 장을 보는구나. 신기하네. 차마 말 한마디 못 섞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긴 참 뭐하다 싶어 그냥 어색하게 웃어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엔 그저 머지않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했을 땐 언제 아는 척을 했냐는 듯 또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아버지 앞이니까 아는 척이라도 했나 보다 싶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됐을 때쯤 어김없이 그 녀석들의 괴롭힘과 조롱이 시작됐어요. 그날은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시는 걸 깜빡하시는 바람에 슈퍼에서 팔고 있는 삶은 계란 두 개를 사온 날이었는데 녀석들은 그걸 보고서도 무척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기껏 들고 온 게 계란 한 개냐? 아이고, 눈물 난다 눈물 나. 내 밥이라도 좀 나눠줄까? 야, 여기 도시락 안 들고 와서 계란 하나 까드시는 분이 계신다. 뭐, 도시락 기부해줄 사람 없어? 도시락 한 번 안 들고 온 게 뭐 그렇게 큰 놀림거리라고 대놓고 저를 조롱하며 비웃는 녀석들 때문에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눈가까지 확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 눈물 한 방울이 흐르렸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도시락 하나가 날아와 녀석 중 한 명의 머리통을 제대로 맞췄고 도시락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야? 누가 도시락 던졌어? 난데? 네가 도시락 기부해줄 사람 없냐며? 그래서 해준 건데 왜? 뭐 문제 있니? 녀석의 머리에 도시락을 던진 사람은 바로 윤희였습니다. 얌전하고 말이 없던 아이로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한 윤희가 이런 돌발 행동을 하니 아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고 머리를 맞은 녀석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지 윤희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넌 친구들 도시락 반찬으로 밖에 놀려 먹을 게 없나 봐?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 트집 잡아서 조롱할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보는 게 어떨까? 너 말 다 했어? 나 여자라고 절대 안 봐줘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괴롭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조롱하기? 말로 놀리기? 아님 그냥 틈만 나면 옆에 와서 영양가 없는 말 떠들어대기? 윤희는 나긋하고 조곤조곤한 말투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만을 이야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 건지 그 녀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다가 이내에 제 분해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리면서 반을 나가버렸고 그 녀석을 따라다니는 똘만이 녀석들도 당황해하며 뒤따라 반을 나갔어요. 저와는 친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던 윤희가 제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소문 간 다르게 굉장히 말을 잘하고 단호하면서 똑 부러지는 애 같더라고요. 소심하고 할 말도 못하는 저랑은 다르게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아무 말이나 해봐 어? 말할 줄 아네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남자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사내 구신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너 여태까지 저런 찌질한 애들한테 당하고 산 거야 여자 말 한마디에 눈물콤을 다 짜는 놈들한테 괴롭힘 당한 거라고 창피한 줄 알아 윤희의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푹 삶은 토마토가 된 것처럼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또래 여자애한테 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당당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전 어머니께 도시락 하나를 더 싸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 도시락 한 개를 더 싸달라고? 아니 왜? 친구랑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엄마가 한 개 더 싸줄게 반찬은 똑같은 걸로 한다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흔쾌히 도시락을 하나 더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도시락은 어제 저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윤희 몫이었어요. 저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온 도시락보단 훨씬 더 맛있는 반찬과 밥을 싸우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윤희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나 도시락 있는데 그 어제 도시락 다 엎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와 그래? 혹시 도시락 어머니께서 싸주시는 거야? 어? 어 그렇지 그럼 어머님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오늘은 이거 먹어야겠다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어 김윤희 그럼 네 도시락 혹시 우리가 먹어도 되냐? 먹던지 말던지 윤희는 자기 도시락은 다른 아이들에게 밀어준 채 제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보라한 듯이 아주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봤자 계란 후라이와 생선조림 하나랑 김치뿐이었는데 무슨 진수성찬을 먹듯이 먹어줘서 살짝 민망하기도 했고 또 고맙기도 했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을 다 듣고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윤희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너 집 어느 방향이니? 우리 집? 우리 집은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지키네야 하는데 잘됐다 우리 집이랑 같은 방향이네 오늘은 나랑 같이 가자 괜찮지? 윤희는 저를 참 여러 번 당황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그 제안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가는 길이 같다면 굳이 거절을 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날 학교 길은 윤희와 함께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던 아이가 제 옆에서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꿈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짝 떨어져 걷고 있는데 윤희가 앞서가다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저를 보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네 편 들어줬는지 알아? 왜? 내 편 들어줬는데? 처음 우리가 같은 반 되고 네가 그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하는 걸 듣는데 꼭 내 동생을 보는 것 같았어 작고 소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 남동생이 꼭 너 같았거든 남동생이 있었어? 어, 두 살 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키도 작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너무 약해서 자주 병치를 하던 우리 부모님의 열 손가락 중 가장 아픈 손가락 내가 일곱 살 되던 해 폐결액에 걸려서 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 아, 그렇게 네 모습을 처음 보는데 내 동생이랑 너무 닮아있는 거야 나 원래 우물쭤물거리고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너는 눈에 밟혔다? 그래서 네 편 들었던 거야 나 국민학교 들어오고 나서 아무한테도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고마워 말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모두 말해줘서 난 그럼 오늘 네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네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내 친구해 네가 내 친구를 해주겠다고? 어, 왜? 싫어? 싫으면 안 하고 아, 아니야, 아니야 난 좋아 친구하자 이거 하나만 약속해 나중에 언제라도 우리 반에서 너 괴롭히던 녀석들이 또 한 번 시비를 걸어오면 그땐 시원하게 주먹을 한 방 날려버려 너 목소리 크게 낼 줄 알지? 자, 따라해봐 아! 아, 아! 그렇지, 잘하네 앞으로 그 녀석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시비 걸어오면 그땐 그냥 냅다 소리 지르고 주먹 한 방 휘두르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란 이야기야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날 길을 걸으며 윤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에게 그런 깊은 속 이야기가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하니 괜히 고맙더라고요 그날부터 저와 윤희는 제법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그 녀석들은 저를 다시 괴롭히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고의적으로 어깨를 부딪히는가 하면 밥을 먹고 있는데 일부러 책상을 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게 만든다거나 누가 봐도 유치한 행동들을 반복하더라고요 눈을 마주치고 째려보면 되려 실실 웃으며 약을 올리곤 했습니다 야 요즘은 몸에서 비린내가 안 난다? 니네 아빠 시장에서 더 이상 생선 장사 안 하시냐? 우리 아빠가 장사를 하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신경 좀 꺼!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저도 모르게 엄청 예민해지면서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점심시간에 시비가 걸리는 바람에 밥을 먹고 있던 아이들의 눈이 전부 저희가 있는 쪽으로 쏠렸고 저는 더 이상의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제게 무시를 당한 느낌이 들어 불쾌했던지 제 숟가락을 뺏어서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저한테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는 처음으로 주먹다짐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주변 아이들이 말려서 길게 다투진 않았고 선생님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얼굴 쪽을 스치게 되어 살짝 푸르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분명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알아보시겠다 걱정했었는데 윤희는 제게 다가와서 되려 잘했다고 말해주더군요 계속 참으면 바보가 되는 거야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똑같이 해줘버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잘했어 김효서 진짜 잘한 거야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제 얼굴에 멍 자국을 보시곤 깜짝 놀라 이게 뭐냐고 물으셨고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남자네 남자야 그래 남자라면 모름지기 크면서 주먹다짐도 하고 친구랑 들이받고 다투기도 하면서 크는 거지 아빠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당하고만 살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친구들끼리 몸 가지고 다투는 건 안 좋은 거야 김효석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다음엔 최대한 말로 해결하고 안 되면 그땐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저는 그렇게 윤희 덕분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기만 했던 목소린 어느덧 점점 커지고 있었고 소심했던 성격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부턴가 키가 조금씩 자라는 것도 느껴졌어요 게다가 윤희가 공부를 잘했기에 가끔씩 공부를 가르쳐주곤 했었는데 그 덕분에 중하위권 쪽에 머물렀던 성적까지 함께 오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이유없이 괴롭히는 친구들도 없었고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친해지게 되어 남자애들이랑도 문제없이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윤희와는 다른 중학교를 배정받아 떨어지게 됐지만 서로 학교의 위치가 가까웠던지라 자주 만나게 됐죠 고등학교 또한 여고와 남고로 갈라져 지나가긴 했지만 역시 한 동네에 살았기에 간혹 만나서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야간 수업을 빼먹고 몰래 담장을 넘어 같이 오락실에 가면서 소소한 일탈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좋네 그러게? 야, 그래도 너 김효소 많이 달라졌다? 어? 초등학교 땐 내 눈 하나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애가 성격도 이렇게 확 바뀌고 이제는 수업도 막 땡땡이 치고 말이야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고마워 고마우면 지금 먹고 있는 거 네가 계산하는 걸로 제게는 윤희가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학창 시절 모든 추억의 조각엔 그 애가 있었고 없으면 제법 허전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윤희는 대학을 갔고 저는 대학을 가는 대신 아버지의 일을 돕는 걸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과 동시에 걱정을 하기도 하셨죠 효섭아 정말 괜찮겠냐? 아빠야는 네가 뭐 일손을 돕는다고 하면 좋기 하지만 그래도 20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나이고 가장 예쁠 나인데 대학 포기하는 거 아쉽지 않겠어? 다른 친구들은 대학생활 로망이고 뭐고 꿈꾸고 있던데 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대략 공부하는 것보다 아버지 옆에서 일 도우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마주치는 거 그게 저한텐 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아쉽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쉬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학을 가서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는 것만이 청춘을 즐기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마다 젊음을 즐기고 누리는 방법은 다양하니 저는 저대로의 방식으로 20대 청춘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 시장통에 생선가게를 출근하니 많은 손님들께서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옛날에 봤을 땐 엄청 조그마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어? 올해 20살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봐봐 애들 크는 건 정말 큰 방이라니까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아휴 기특하기도 하지 네 그렇게 대학을 가라고 가라고 해도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다면서 저렇게 나와서 일손을 돕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자식 농사 잘 지었죠? 잘 키운 자식 하나 열 자식 부럽지 않다니까 사장님 아들 한 번 잘 키웠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힘들게 일을 하시는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기도 했고 말이죠 청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나름의 청춘을 즐겼던 저는 25살이 되던 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수산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새벽 일찍 집을 나서신 부모님께서 탄 트럭이 추돌사고로 전복되면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분명 집을 나서시면서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니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면 눈물도 한 방울 흐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냐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인데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 어떻게 성실하게 자기 인생 잘 살던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 그래 저는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부모님의 영정사진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죠 아니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길 빌었어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부고를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셨기에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셨고 제 손을 잡고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처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도 어딘가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윤희도 한 걸음에 달려와 줬어요 효섭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오열하는 어른들을 아무리 많이 마주쳐도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는데 윤희를 보자마자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누군가 수도꼭질 틀어놓은 것 마냥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윤희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 혼자 어떻게 살지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운다고 슬픔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라질 때까지 펑펑 울어버려 장례를 지내는 3일 동안 윤희는 제 곁에서 찾아오는 많은 조문객들을 맞아줬고 조문객들의 식사까지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마치 제 가족이 돌아가신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발인까지 같이 가주겠다는 말에 저는 윤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네가 여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챙겨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너도 바쁜 일이 있을 텐데 발인까지는 안 따라와줘도 괜찮아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친구 힘든데 끝까지 같이 옆에서 주는 게 도리지 제 감정까지 잘 챙겨준 윤희 덕분에 길고 길었던 3일 부모님의 장례와 발인까지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납골당에 모시면서 저는 진심으로 두 분이 하늘에서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꼭 저를 지켜봐 주시길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이번 생에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늘이 허락한다면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속마음까지 전했습니다 장례가 마무리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그날 저녁 윤희와 밥을 먹기 위해 만났는데 윤희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앞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걱정이 될 정도로 말이죠 친구가 된 이래로 처음 보는 표정에 걱정이 되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효섭아 나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했어 뭐? 갑자기 왜?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가 캐나다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 가족들도 간절히 원하는 거라면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 뭐가 됐든 간에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갑작스런 이민 이야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에 저로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 가는 것이었기에 속상하고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아쉬운 티를 내면 가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겠다 싶어 겨우 놀란 감정을 추스르고 덤덤한 척 말했습니다 그럼 비행기는 언제 타는데? 상황 보고 내가 배웅하던지 하게 내일? 뭐 내일? 미안해 이것도 너무 갑자기다 전 윤희가 출국하기 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 나한테 힘이 돼줘서 고마워 아마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남들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 눈물이나 질질 흘리는 소심한 사람으로 쭉 살았을지도 몰라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네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살아가면서 너한테 받은 은혜를 갚을 날도 오겠지? 말이라도 고맙다야 난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알았지? 윤희는 그렇게 말하곤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의지라고 살았던 윤희마저도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니 이제는 정말 홀로 남은 게 어느 정도 실감이 나더라고요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성격상 알아서 잘 적응하고 지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땐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고 메일과 메신저도 주고받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뚝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캐나다와 한국의 시차는 차이가 있었기에 제가 자는 시간은 윤희가 깨어있는 시간이었고 또 윤희가 자는 시간은 제가 깨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서로 연락을 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 연락을 듬성듬성 했었는데 그러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윤희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잘 살고 있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선 가게를 이어 운영하면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내는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갔다 오면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항상 피곤한 내게 파이팅을 외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게 바카스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아내는 딸을 낳은 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사치를 하기 시작했고 빨간 립스틱에 짧은 치마를 입으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더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딸이 5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줬는데 하원 시간이 됐는데도 놀기 바쁘느라 아이도 데리러 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보세요? 소영이 아버님이시죠? 지금 어린이집 문 닫을 시간인데 아직도 소영이 어머님이 오시지 않으셔서요 전화라도 받지 않으시네요 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가도록 할게요 전 시장에서 생선 다듬는 일을 멈추고 딸을 데리러 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당신 오늘 뭐 했어? 왜 소영이 데리러 안 갔냐 말이야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해? 깜빡했다 깜빡했어 사람이 놀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데리러 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내 등하원 시켜준 아줌마야? 아휴 진짜 짜증나 죽겠네 결혼 후 아내는 내가 알던 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원래 이 모습인데 결혼 전에 숨겨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어떤 남자의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걸 목격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내를 보며 저는 소리쳤어요 야 이거였어? 지금까지 나 몰래 남자랑 바람피느라 애도 돌보지 않고 가정에도 소홀했던 거였냐고 당장 말하지 못해? 뭐 미안하게 됐네 바람핀 거 미안한데 내 마음이 당신보다 저 사람한테 가는 걸 어떡해 내가 인정할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 대신 애는 내가 절대 못 키워 뭐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애를 못 키워? 내가 아주 사람 새끼가 아닌 짐승 새끼랑 결혼을 했구나 됐고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늘부터 우린 끝났어 알았어? 전 이렇게 소리치고 아내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전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집에 있던 우리 딸 소영이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영이가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 밖으로 나와보다 엄마 아빠의 끔찍한 얘기를 듣고 만 거였습니다 말없이 쳐다보고 있는 소영이를 보며 전 조용히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전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 소영이만큼은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요 남들처럼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소영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상간남 소송까지 마무리한 후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죠 전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우리 딸 소영이는 엄마 없이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알아서 공부도 하고 혼자서 이빨도 닦고 옷도 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혼자서도 잘해줬어요 아마도 저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한 걸로 보였습니다 또래들보다 그렇게 일찍 철이 들어버린 소영이를 보니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희 딸은 다행히도 성장하면서 그 작은 병칠이 하나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죠 소영이는 학교가 끝날 때마다 제 생선 가게에 와서 같이 퇴근하곤 했는데 생선 가게를 하는 저로 인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는 것 때문이었죠 마치 어린 시절의 저처럼 딸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나 냄새 난다고 싫대 저리 가래, 나 어떡해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서 딸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딸, 그런 애들 말에 하나하나 대꾸하고 신경 써줄 필요 없어 그리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 딸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딸 몸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 물론 아빠가 생선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조금씩 배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빠도 더 꼼꼼하게 신경 쓸게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고 울지도 말기 딸이 이런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겉도는 게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 하나쯤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겪어봤기에 그저 딸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딸은 열한 살이 되던 무렵부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빠, 있잖아 오늘 첫 수업날이었는데 나랑 되게 잘 맞는 친구를 만났다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먼저 와줬다 되게 착한 친구였어 오, 그래? 우리 공주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줬어? 정말 좋은 친구네 어, 이름이 연아라는 친구였거든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반짝 친구하기로 손가락 걸고 복사 코팅까지 하면서 약속했어 그리고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아라는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해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참 단순하고 귀엽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밝아지게 만든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져서 걱정이었는데 손을 내밀어준 것 하나로 이렇게 딸을 밝아지게 만든 연아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날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연아라는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은데 혹시 괜찮은지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정말? 와, 신난다! 알겠어! 오늘 꼭 물어보고 올게! 딸은 잔뜩 들뜬 채로 등교를 했고 몇 시간 후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게 아무 때나 상관없대!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저는 며칠 후 생선가게 잠시 닫아놓고서 딸과 함께 그 아이를 만나러 시내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햄버거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딸이 방방거리며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횡단보도 쪽을 쳐다보니 멀리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휠체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바뀌고 두 사람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가볍게 목내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휠체어를 끌고 있는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놀라서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어? 너? 너? 윤희? 윤희 맞지? 어머! 효섭이? 효섭이니? 어! 나 효섭이 맞아!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반갑다!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 놀라워! 어? 아이의 뒤에서 휠체어를 끌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린 이후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던 제 친구 윤희였습니다 서로 보지 못했던 세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게 정말 신기했어요 우선 저희는 기쁨을 뒤로 한 채 아이들과 함께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들 테이블과 어른 테이블을 따로 잡고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 이민을 가고 나서 난 곧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 한국인이 세운 회사이기도 하고 회사에 한국인이 많아서 면접을 보는 내내 분위기가 무척 좋더라고 그렇게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일만 하다가 우연히 회사 동료를 따라 나간 한인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한국으로는 아예 들어온 거야? 연하가 학교를 다니는 걸 봐선 잠깐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연하가 7살이 됐을 무렵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됐어 그래서 허리랑 목부분을 다쳤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척수 손상이 일어나게 돼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소릴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프고 속상했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 그렇게도 다정했던 남편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한 거지 여태까지 겉껍데기만 보여주면서 살다가 진짜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그 끝은 결국 바람이더라? 웃기지 않아? 아픈 자식과 그 자식을 돌보는 아내를 내버려두고 다른 여자랑 태평하게 바람이나 피다니 짐승도 그러진 않을 텐데 말이야 바람? 나도 아내가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뭐? 너도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고? 세상에 그럼 너 혼자 소영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야? 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아주 바람 소리만 나도 지긋지긋해 근데 너마저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니 우린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보네 에휴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재산분할 받고 이혼했지 아이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눈물만 나더라 한국에 올 때 멋있게 오고 싶었는데 이혼여 타이틀을 안고 부모님을 뵈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잘됐다고 하셨지만 부모님께 아주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어 아휴 옆에서 듣기만 하는 남도 이렇게 힘든데 방사자는 오죽했을까 정말 고생 많이 했네 처음에 왔을 땐 부모님 댁에서 지냈는데 나중엔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둘이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서 살고 있어 우리 연아가 몸이 이렇다 보니 내가 마음 편하게 자리도 못 비우고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두 배로 더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연아가 등교하고부터 학교할 때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 아휴 차라리 특수학교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 학교를 진학시켜버려서 걱정이 많았지 그런데 어느 날 연아가 그러는 거야 반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취미랑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를 만났다고 정말 집에 오면 소영이 이야기밖에 안 해 맨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도 소영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 그런데 어떻게 소영이 아빠가 너일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야 운명이 무슨 장난을 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작에 너한테 한번 찾아가 볼 걸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빡빡해서 미안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는지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연은 인연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 언젠가 너한테 은혜를 갚을 날이 올까? 라고 했던 거 어 기억나지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근데 그 은혜를 갚을 시기가 꼭 지금인 것 같네 너한테 받은 것들 지금부턴 내가 다 돌려주려고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돌려주겠다니? 넌 어린 시절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야 재차 말하지만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바뀔 일도 없었을 거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줬었잖아 그건 나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옆에 있어줬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넌 내 친구인 걸 넘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받은 것들 이제 내가 하나씩 돌려줄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넌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윤희는 대답 대신 입을 틀어막고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는지가 다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윤희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윤희 딸 연아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유명한 병원으로 데려가 재활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힘들겠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어린 연아에게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의사 말로는 척추 손상 환자들도 재활치료를 해서 기적처럼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아야 조금만 더 힘내봐 으쌰 으쌰 아저씨 너무 힘들어요 아 연아는 재활이 힘들어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몰라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윤희는 연아의 모습을 보고 눈물만 흘리더군요 아마 부모 마음이 윤희 마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효섭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돈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자 봐 연아의 모습을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도록 하자고 알았지? 아이 또 또 운다 울지 좀 말고 그렇게 우린 서로 가깝게 지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됐답니다 그리고 2년 뒤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아시나요? 골라 골라 어서 오세요 오늘 아주 싸고 싱싱한 생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들 구경하세요 저기 아줌마 이리 오세요 고등어 아주 싱싱해요 제가 싸게 해줄게요 아이고 이 집 사장 아주 장사 잘하네 알았어 고등어 두 마리만 줘요 여기서는 안 사고 못 베기겠네 네 맞습니다 제 아내 윤희의 목소리랍니다 윤희와 전 5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소꿉놀이하던 친구가 제 아내가 된 순간이었죠 아내는 저와 결혼 후 제게 일을 배워 저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를 너무 많이 줘서 적자가 날 때도 있지만 그게 본인만의 장사 비법이라나 뭐라나 그래도 다시 생기를 찾은 윤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젠 제 딸이 된 연아는 항상 아빠 아빠하며 제게 볼에 뽀뽀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뽀뽀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아주 우리 연아 때문에 이 아빠가 피로가 싹 풀리는걸 연아야 너 왼쪽 볼에다 뽀뽀했지? 그럼 난 오른쪽 아빠 제 뽀뽀도 받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사옵니다 아이고 이 아빠 복 터졌구나 아주 땡큐다 땡큐야 요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주거든요 서로 상처를 입고 살아갔던 아이들이 이젠 친구에서 자매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고 단짝처럼 잘 지내는지 모른답니다 여보 빨리 씻고 와요 식사해야죠 오늘은 특별히 닭볶음탕 정말? 아싸 후다닥 씻고 올게요 이렇게 현재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기적처럼 만난 윤이 이혼 후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소영이 또 불의의 사고로 고통 속에 살았던 연아는 이제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연아는 아직은 걷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걷지 못하더라도 제가 연아의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제 딸이니까요 그리고 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더라도 꿋꿋이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자격은 있는 거겠죠?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항상 즐겁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한 일상을 사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